아 사실은 이게 아니고요 보여줄게 있어요 보여줄게 있는데 제가 말했던 저번에 그 자켓 있잖아요 자켓 받았는데 어떤지 봐줄래요 기억죠 좋아요 근데 약간 지금 논의 중인 게 뭐냐면 이 색깔이 말이에요 정수리 아 그러게 정수리는 못봤었는데 정수리가 비어있네 저 일단은 나는 A 머리 색깔에다가 B 눈 이렇게 선택하긴 했는데 특박스 버전이 제일 낫다고? 특박스에 있는 것보다는 이게 더 나아? 그러면은 이 자료 이 위에 있는 얘는? 아 얘는 내가 떠올라? 아니 그럼 아니 똑같잖아 똑같이 생겼잖아 아 눈동자색? 눈동자색은 뭐가 날까요? 빨강 빨강 괜찮아 갈색? 교복 색깔? 왜요 교복 색깔 고마워요 여러분들 거 많이 참고했어요 나중에 또 의견 또 한 번 더 물어볼 때 있을 거거든요 그때 한 번만 더 대답해줘요 제 맘이에요 그리고 오늘 무슨 옷인지 알아요? 무슨 옷인지 알아? 오늘 옷이? 맞아요 모두가 에반게리온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틀렸어요 모두가 에반게리온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틀렸다뇨? 뭔지 알아요? 노로노시였어요 세분추! 뜬금없다고 넌은? 이것은 바로 노로노시였어요 세범추로 알아봐는 조선붕당의 이해 우선 태초에 동인과 서인이 있었어요 동인, 퍼스널컬러에 맞춘 다홍눈이 진리 하지만 서인, 세범추의 눈은 원래 검은 눈 그러다 남인과 북인이 등장했어요 굳이 머리까지는 맞출 필요 없다 색깔 맞추려면 머리색도 맞춰야 그러다가 남인과 서있는 예송론쟁이 있고 소론, 색상만 바뀌어야 그 외에는 사문난적 그 다음 노론, 이왕 바꾼 김에 옷도 바꾸자 하지만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탕평책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탕평책은 과연 무엇일까요? 싸우지 말고 오드아이로 하자 싸우지 말고 오드아이로 하자 그런 다음에 이제 사도세자가 등장합니다 사도세자 다른 머리 스타일도 이쁘다 다른 머리 스타일도 세범추는 이뻐 그 다음에 시락이 등장해요 세범추는 실물이 제일 귀여워 세범추는 실물이 제일 귀여워 그러다가 시파 무조건 포니테일 벽파 정수리가 없으면 서세범이 아니다 그러면서 서아 숙박스 캐릭터도 귀엽더라 아니 소아긴 것도 너무 웃겨 저기 하필 세범추 여러분들은 무슨 파인가요? 여러분들은 무슨 파인가요? 벽파? 그래서 오늘 저의 옷은 어디였더라? 아 노론 제 옷은 오늘 노론의 옷입니다 노론 어떻게 마음에 드실지 kick 끌조prob 아 저의 옷은